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 많이 좀 어떻게 잘 대응을 좀 해보셨나요? 고점 대비해서 나름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이야 이거는 폭락 수준이라고 논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올라가다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 4% 빠지는 지수와 횡보를 보이거나 하락 중에 더 빠지는 거랑은 좀 유형은 다르긴 다르죠. 근데 어쨌든 수치상으로만 단순하게 오늘 하루에 일봉상의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 이 정도는 많이 빠진 거예요. 진짜 폭락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만큼의 어떤 수치이긴 합니다만 와 오늘 수급이 대단합니다. 진짜 기관 쪽하고 개인 쪽하고 수급 다툼이 정말 살벌합니다. 오늘 시장 한번 꼭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그냥 위기로 대응을 좀 해야 될지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드려오고 있는데요. 주말 영상부터 해서 계속 설명을 좀 드려오고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하락이 좀 깊어지고 손실이 커진다고 해서 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냉정하게 지나고 나서 오늘을 다시 돌이켜보면은 오늘도 너무나 좋은 기회였구나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좀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냉정하게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 이 종목을 내가 매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오늘처럼 시장으로 인해서 조정받는 종목들 굉장히 지금 엄청난 박엔 세일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려볼 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은 기회 반드시 좀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국전력의 일봉차트인데요. 26,350원까지 조정을 받았네요. 오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격이 이 정도입니다. 지금 장 마감 한 3, 40분 전쯤인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앞전 현대차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중에 고점이 3.6%까지 찍고 저점을 1.7%까지 찍었기 때문에 5% 이상입니다. 오늘 하루에 코스피의 등락이 5% 이상이에요. 엄청난 등락인 겁니다. 5%라는 등락이 정말 살벌한 등락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지금 약간 코스피와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고가 대비 저가가 거의 마이너스 아 그러니까 전체 등락폭이 한 4%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 우리가 너무 쉬운 시장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만큼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그런 시장을 시장의 모습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동안에 많이 올라오면서 사실 어떤 한 번의 휴식 시간도 없이 굉장히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만약에 지금 휴식계에 접어든다면 이 휴식 기간들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동안에 내가 담고 싶었던 종목이 있는데 시장이 너무나 막 미친듯이 올라가니까 못 담았던 종목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오히려 저는 이런 하락장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번에 리포트를 좀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리포트 내용에서도 살펴보시는 것과 같이 남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 정부와의 어떤 그런 연결된 그런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어떤 불확실성이라고 좀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정부적인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들 그런 거를 이제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 하지만 지금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밸류에이션으로 따져보면 아직은 좀 저렴한 단가에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바닥으로부터 많이 올라온 기업이긴 하지만 그런 종목이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된 종목이지 않냐라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자 그런 의견들을 리포트로 많이 제시를 했는데 사실 시장 대비해서도 굉장히 못 올라갔어요. 오히려 코스피지수 대비해서도 굉장히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주봉상에서도 어떤 그림을 놓고 보면요. 굉장히 매력이 좀 크다라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림을 좀 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락 추세가 이제 종료가 되면서 시세가 새롭게 나와줬죠. 이때 당시에 우리가 2만 2천원대부터 매수를 해가지고 30% 이상의 수익을 챙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우리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조정받는 건 이 선 있죠. 이 선 대략적으로 2만 5천원 부근인데 2만 5천원의 지지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는 바꿨고 단기간에 추세를 한번 전환해주고 나서의 지지점을 찾아서 들어가는 전략. 이거는 기술적으로 너무 매력있는 단가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바닥에서부터 올라왔지만 전체적인 포지션으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2만 5천원의 지지가 일단 필요로 하다. 1봉 기준으로 했을 때나 주봉 기준으로 했을 때나.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지금 21선을 지지하려는 좀 그런 의지가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1차적으로 지지가 되어지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단가 1차적으로 매수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2만 5천원 부근에 접근하면은 지지점 확인해서 한 번 더 2차 매수를 하는 전략. 이런 식으로 두 번 정도에서 거쳐서 매수를 하는 전략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직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요. 지금 단가부터 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두 번에 나눠서 매매하는 전략으로 한 번 좀 중기 관점으로 내년 말까지라도 한 번 가져가 보겠다 하는 생각으로 한 번 보유를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간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목도 종목인데 지금 시장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개수로만 따지고 놓고 보더라도 지금 148에 741, 213에 1150일이에요.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지금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1조 거의 5천억원 가까이고 전체 자금으로 보면은 기관 쪽이 3조 4천억원, 금투가 2조 가까이 외국인이라든지 투신, 연기금까지 다 합치면은 엄청난 금액이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걸 개인이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만 개의 계좌가 신규로 개설이 되고 있어요. 신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계십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엄청난 유동성 장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유동성 장세는 좋은데요. 약간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개인들이 시장을 코스피를 3천 이상으로 끌어올릴 그 당시에 막 3천을 돌파할 당시에는 개인들이 비싸게라도 주고 그냥 사드리는 거예요. 주가를 올릴 때는 비싸게라도 주고 계속 매집을 하고 매입을 하고 사드리면은 가격은 계속 높아지게 돼 있어요. 왜? 너도 나도 비싸게라도 살 거니까. 그럼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개인이 저렇게 많은 금액을 사드렸지만 개인이 사드렸어도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떨어지고 있는 걸 받아내 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싸게라도 던지고자 하는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지금 더 강한 성향인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똑같은 금액. 예를 들어 오늘 이 상황에서 개인이 4조 3천억 원을 매수를 하고 금투 쪽 기관 쪽에서 메이저들이 5조 이상을 매도를 했다. 이런 상황이라고 쳤을 때 반대로 시장이 지금 반대예요. 이거보다 비해서 시장이 너무 좋아. 상승 종목이 더 많아.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아침 같은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이럴 때는 개인들이 높은 가격을 주더라도 계속 사드리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주체들이 싸게라도 일단 좀 팔아버리겠다는 심리가 좀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환율도 오늘 지금 뭐 9원이나 올라서 거의 1,100원 좀 못 미치는 수준에 와 있는데 환율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1,200원 이상으로 안착할 수 있냐라고 놓고 본다면 아직은 좀 힘들 수 있겠죠. 바이든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엄청난 또 경기 부양책을 펼쳐낼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달러의 가치는 당연히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우려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으로 진입을 하더라도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당장의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우리 연준의 그런 발언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가 실물 경기가 반등을 해주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그것만 초점을 맞춰서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이 지금 당장의 조정을 받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나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찬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반드시 잡아가셔야 되는데 지나고 나면 기회인 것을 고작 이런 하락 가지고 막 머리가 썩고 진짜 이거 어떡하나 다 끝났나 손절해야 되나 고민하시는데 단기적인 종목들은 내가 딱 들어갔을 때 아니다. 그럼 팔고 나오는 게 맞죠. 단타로 들어간 것들은. 그래서 단타로 들어간 것들은 저도 손절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손절을 해요. 오늘도 한 종목 정도는 손절을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다 싶은 건 빨리 잘라내는 게 맞는 거예요. 대신에 그 밖의 나머지 종목들은 챙길 수 있는 건 또 챙겨가는 전략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을 단타 같은 거는 애초부터 내가 매매를 안 한다 단타를 그러면 그냥 중장기 관점의 종목들로 스윙 이상 종목들로만 제가 소개해드리는 걸로 그냥 계속 편입을 하시면 되고 그런 종목들 이렇게 뼈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매입을 해오니까 이렇게 좋은 성과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쌓이고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성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들고 가야 될 종목들을 들고 오면서 포트를 좀 잘 구성을 해가지고 그대로 좀 보유를 하면서 이렇게 가져오는 전략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점점점점 계좌의 어떤 수익률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대차도 8일 기준으로 했을 때 30%대라든지 여기 보시면 50%대도 있으신데 지금 벌써 60% 이상 70%까지 지금 도달을 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반드시 좀 우리가 보유를 하고 기회가 올 때 좀 잡아가야 된다라는 전략 반드시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언급을 드리던 우리 지금 조금 그래도 내년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이 두 종목 이 두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 단가가 좀 더 저렴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계속 추천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부회 회원님들께 계속 매집을 하라고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오늘 조정을 좀 받고 나아 보니까 와 너무 좋은 기업인데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더 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또 와요. 그래서 지금 하락장을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지나고 나면 다 기회거든. 지나고 나면 다 기회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하다 못해서 여러분들 이런 자리 괴로웠죠? 이런 거 어때요? 지금 자리에서 지나고 나면 다 기회잖아요. 등산을 합니다. 높은 산으로 등산을 하는데 이 과정들이 너무 힘들어요. 계단이 가파른 데도 있고 미끄러운 데도 있고 등산하기 너무 힘든데 지나고 나서 경치를 보면서 밑을 딱 보면 어때요? 아 그래도 저런 게 좀 괜찮았구나. 좀 뭔가 그래도 뿌듯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경치를 보면 아 너무 이쁘다. 그렇죠? 이런 걸 좀 우리도 느껴보자고요.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조정받고 하는 것들이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갈롬은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삼성 엔지니어링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여기서 1차적으로 매수했었어요. 근데 마이너스 20% 이상 물려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물렸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안 맞아요. 물렸다라는 표현이. 왜? 좋은 종목을 들고 있다가 지금 조정을 받으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그러고 나서 10,250원, 10,500원까지 이때 딱 3일 동안 매수해라라고 이날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바로 26% 급등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가져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도 보시면 이런 수익률을 가지고 오고 있는 이건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고 아직까지 인증이 좀 많이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갖고 오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조정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사야 된다라고 유튜브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에 수익권이 오잖아요. 그래서 좋은 종목들은 기회가 올 때 반드시 좀 잡아가자. 이거는 절대 불면입니다. 진짜 무조건 이거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주식시장 오늘 이거 좀 하락 나온다고 오늘 주식시장 문 닫나요? 안 닫아요. IMF 때, 2008년도 때, 코로나 때 문 닫았나요? 안 닫았다고요. 오히려 더 올라왔어요. 그때 집에서 더 올라왔어요. 그럼 결국에는 위기가 내가 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을 할 수 없는 영역일 때는 위기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회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다가오는 하락장에 여러분들 뭘 살지를 모르겠다 이런 걸 이제 패닉 리스트라고 해요. 패닉 리스트 자, 제가 무애팬님들께 이렇게 시장 이야기를 매일매일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해드려요. 자, 여러분들은 패닉 리스트를 작성해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분들은요. 하락장을 대비하기가 힘드실 거다. 하지만 저는, 단타수장은 패닉 리스트가 준비되어 있다. 리딩 기준으로 추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위기라고 할 때 위기라고 할 때 남들이 위기라고 할 때 우리는 기회로 자, 우리는 기회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건전한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차익 실현이 좀 나온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씩 또 준비를 해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 와중에 한국전력 나중에 또 올라가고 나서 이건 매수해도 되나요? 묻지 마세요. 묻지 말라고 했어요. 현대차 그렇게 담으라고 담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올라오니까 여기서 또 물으시더라고요.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묻지 말라고요. 이런 자리에서 묻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왔다라고 했을 때 담으라고 했을 때는 왜 안 담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사도 되나요? 멀리 보면 현대차는 30만원 이상 당연히 보죠. 20만원 대서는 매도 안 할 거예요. 매도 버튼에 손가락도 갖다 대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더 가죠. 더 가는 건 맞는데 이거를 지금 사도 되나요? 사서 들고 가면 돼요. 그런데 그런 기존의 회원님들하고 50%, 70% 수익률 차이가 나는데 그런 과정들을 견디고 버틸 수가 있냐라는 거죠. 무슨 말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보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 우리 현대차나 카카오,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좀 굳건히 잘 들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점이 9% 찍히고 오늘 6% 고점 대비해서 6% 빠졌다고 아 너무 아깝다? 아 노노노노. 갈 길이 더 멀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갈 길이 더 많아요. 삼성전자 10만원 이상도 보는 기업이고요. 현대차 20만원 대 매도 버튼 손가락 갖다 대지 말라고 했죠. 30만원 이상 당연히 보는 종목이에요.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현대차 포함해서 한국전력도 지금 분명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1바이오가 지금 먼저 반등이 좀 나와줬네요. 이렇게 흑산병 패턴 이후에 매몰대 지지받고 반등을 해주는 모습 인상적인데 잘 보세요. 거래가 터지고 나서 거래가 거의 없이 지금 조종을 받는다? 이런 패턴들이 상승하는데 반등이 가장 좀 빠르게 나오는 패턴이기도 해요. 자 얘는 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한투갈이 했죠. 한투갈이 하고 나서 거래가 없이 이렇게 빠져줬어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지지 포인트 찾고 반등을 보여줍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유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세는 대부분 다 반납했어요. 거의 출발 전까지 왔지만 거래는 반납한 거래 흔적이 없습니다. 왜?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8,000원 부분을 노려보시는데 아니면 아까 영상에서도 8,200원이었는데 그때 매수하시되 이 8,000원을 손절가 잡고 대응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래의 힘을 들고 있습니다. 압타마사이언스도 60선에 가깝게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런 라인대를 노렸는데 시장이 좀 좋지 않으면서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을 면치 못하는 거죠. 그러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다. 거래가 크지 않게 하락을 보여왔다. 그래서 이거 좀 특징적인 부분 소룩수는 조금 시총이 좀 작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작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좀 패스를 좀 해보고요. 대안해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물대를 지지받으면서 이런 포인트 21선 부근에서 내일 아침에 이제 21선 부근에서 지지점 확인하고 접근하는 전략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고 자 기타 다른 두 종목 종목 이름은 언급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 두 종목을 지금 우리가 또 새롭게 추가적으로 더 편입을 할 겁니다. 굉장히 저렴하고 좋은 기업이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너무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보여드렸던 이 AB 종목 말고요. 이 종목들 말고 추가적으로 더 신규를 편입할 너무 좋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앤세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보유를 해주셔야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잘 준비를 해나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반드시 기회는 위기라고 할 때 남들이 위기라고 할 때가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딱 잡아가기에 너무 좋은 어떤 흐름과 시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같이 끌고 가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연초에 준비를 잘 해두시면 내년 말까지만 보유를 하시면 진짜 뭐 몇 배, 두 배, 세 배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같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올라가고 찾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이 너무 흥분되고 좋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진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자꾸 인상 쓰고 뭐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 하지 마시고요. 지금 같은 좋은 기회를 반드시 손에 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이벤트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 주시고요. 하루에 5천 원도 안 되는 이 커피값 한 잔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올 한 해가 굉장히 밝아지실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아시겠죠? 자, 지나고 나면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기회가 있을 때 같이 좀 해보자. 이거 반드시 좀 명심해 주시고요. 아무튼 가입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가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의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 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단타 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자, 이제 단타 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